안녕하세요. 중국 황혁연 워싱을 시유류엔. 오랜만에 인사드리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금은하가 60일간 발효가 되면 고초 세럼이 되는 신비한 사실을요. 금은하를 발효시키고 만든 에너지, 퍼스트 에너지 세럼. 저 시유니가 지금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.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가 퍼스트 에너지 송인데요. 워더 위엔 히영창. 앱을 다운받고 금은하의 노래를 불러주시면 신비한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저 시유니가 중국어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좋은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. 자, 나 이치라이창 퍼스트 에너지 송. 하오바 오시야미야.